대구 시티투어 버스 이곳이 바로 대구 시티투어 버스 탑승장 오늘 카페 투어를 함께할 2층 버스 등장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동성로, 근대골목 등 도심 주요 명소를 순환하는 버스예요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4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자세한 시간표는 대구 시티투어 버스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탑승권을 구매하면 구매한 당일은 하루종일 자유롭게 승하차 할 수 있으니 탑승권 늘어버리지 마세요 결제는 버스에 탑승해서 버스기사님에게 바로예요 탑승권 금액은 성인 5천원 시티투어 버스 타고 출발 여행 능력자들이 하차할 곳은 동성로 하차할 곳에 대한 설명이 모니터에 자세하게 나와요 동대구역에서 17분이 걸려 도착한 동성로 정류장 원래는 뒷문으로 하차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앞문으로도 하차할 수 있어요 하차한 곳에서 왼쪽으로 꺾어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가는 곳은 동성로 맞은편 대구에서 뜨고 있는 골목 대구를 대표하는 가장 화려한 거리인 동성로 동성로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며 나타나는 이곳 비금속거리, 먹자골목, 전자상가가 모여있던 곳에 카페와 맛집, 샵들이 들어서면서 요즘 뜨고 있는 대구의 핫플레이스예요 버건디 카페 인기 메뉴는 일찍 품절되니 오픈 시간대에 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버건디 추천 메뉴 당근, 크림치즈와 견과류의 식감이 환상적인 당근 케이크 바닐라 시트 사이에 앙글레즈 크림과 딸기 콩포트가 들어간 부드럽고 상큼한 빅토리아 스폰지 케이크 달달한 디저트에는 묵직한 바디감의 아메리카노와 잘 어울려요 보여드린 추천 메뉴 외에 다른 메뉴와 가격은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카페 다이드 교동 골목 가장 끝쪽에 있지만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핫플레이스예요 다이드 추천 메뉴 녹차 라떼와 녹차 아이스크림의 조합인 크림 마운틴 신선한 오렌지를 착즙한 상큼한 오렌지 에이드 아몬드 라떼에 수제 크림이 올라간 아몬드 크림 라떼 녹으면 녹을수록 맛있는 아이스 큐브라떼인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는 함께 나온 우유를 이렇게 샥 구워주세요 스퀘어 보여드린 추천 메뉴 외에 다른 메뉴와 가격은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에버글로우 직접 선택한 원두로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맛있는 커피를 맛볼 수 있어요 에버글로우 추천 메뉴 핸드드립 커피 플로럴 향과 달콤함이 전해지는 에티오피아 원두 달콤하면서도 실키한 바디감의 엘살바도르 원두 산미, 단맛, 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과테말라 원두 장미꽃 향이 나는 달달하고 깔끔한 플라워 밀크티 드립커피는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향이 진해지니 천천히 음료하면서 드세요 보여드린 추천 메뉴 외에 다른 메뉴와 가격은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위앱 위앱 추천 메뉴 시럽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과일 수제청으로 만든 패션후르츠에이드 과일 이외에 참가물이 전혀 없는 복숭아 스무디 100% 과일로 만든 신선한 핸드메이드 오레니 주스 보여드린 추천 메뉴 외에 다른 메뉴와 가격은 본문에서 확인해주세요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담에 갈 것은 어디? 대구 카페 투어 2편 기대해주세요 은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